서울특별시 구청장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여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청장선거는 2018년 24대 1이었습니다. 조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훔치지 못한 곳이 바로 서초구청장선거였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든 구청장선거를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사람을 바로 호남 출신 인사로 구청장을 다 채웠습니다. 이것이 2018년 서울구청장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간단한 액셀 작업을 통해서 선거 데이터 검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민주당이 8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2018년과 마찬가지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률을 입력해가지고 국민의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나 20%를 빼앗아서 바로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에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그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8군데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관악구, 은평구, 성북구, 광북구에서는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락이 바뀐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4군데에서 이긴 겁니다. 4군데 21대 4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17대 8이 된 것은 바로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조작의 결과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지역 모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심각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거는 다 부정선거가 진행된 겁니다. 소위 이런 전산조작을 행한 주체들을 파악해가지고 구속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민주당 승리의 8개 지역 가운데서도 4개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전산조작에 의해서 소위 조작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당락이 변경이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강북구청장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관악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위 강북구청장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관악구청장들이 소위 이번에 재검표에 반드시 소청 신청을 통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시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한 8개 지역 가운데서 4개 지역은 당락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강북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인지하고 소청 신청에 들어가서 재검표에 응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선 역전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장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바뀐 경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는 차익값에 주목해야 됩니다. 투표가 정상이게 되면 0값을 중심으로서 아주 작은 규모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 강북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순희 후보와 이성희 후보가 대결했는데 이순희 후보가 이긴 것으로 중앙선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승리한 경우입니다. 제대로 이런 밝히게 되면 국민의힘 당의 이순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적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는 2020년 4.15 총선의 영암군 무한군 신앙군 사례와 이런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공미고 프로그램이 만든 숫자가 만든 것이고 이것은 자연 숫자입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선거를 조작한 사전투표를 조작한 자들은 강북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훔쳤느냐. 제야 전문가 의견이 이렇습니다. 10%를 훔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성희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25,538표입니다. 이것의 10%를 구하게 되면 2,553.8표입니다. 0.8표가 없기 때문에 반올림해가지고 2,554표입니다. 이것을 바로 민주당의 이순희 후보가 도덕질해간 겁니다. 이상희 후보는 이것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조작된 표가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있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도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사전 총득표수는 모두 다 가짜 숫자인 겁니다. 조작된 숫자인 겁니다. 진짜를 여러분 우리가 구해보니까 이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빼주고 이 표를 빼앗기 때문에 대해주게 되니까 여러분들 예상득표수는 3번처럼 나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이순희 후보는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47%로 예상되는데 선관위 발표는 51%로 뻥튀기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희 후보는 49%로 여러분들 얻은 것으로 여러분들 예상했는데 표를 빼앗기가 45%를 여러분들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국민대통합당 후보는 여러분들 0%로 손을 안 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를 얼마나 훔쳤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표가 종합표입니다.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이게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순희 64806표 이순희 64711표로 아주 근소하게 한 100여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하고 맙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2000표 이상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후보가 당일 득표율의 51%입니다. 52% 정도가 되면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51%나 50% 정도가 되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락을 바꾸는 경우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빈번히 관찰되고 바로 2번도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당시에 뭐죠 당일 득표율이 50에서 52%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패배한 경우는 뭐 거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조작은 그냥 다른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조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6%인데 다 사전투표율이 51% 5%나 이런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큰 득표율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정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정거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승희 후보는 당일 득표율에서 51%를 했는데 사전투표율을 45%를 해가지고 뭡니까 6%나 이렇게 표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1번이 사전투표 득표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값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10% 국민의힘의 후보가 빼앗긴 것을 다 동별로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이런 총합을 해서 구한 것이 바로 4번 수정우 사전투표수.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당일 득표수를 구해서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무려 5천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5천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이렇게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성희 후보가 소청 신청을 통해가지고 재검표에 들어가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나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하게 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에 있어서 후보별로 표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당일특표수 여러분 이 초록색은 무슨 값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바로 조작값을 여러분들 수정보완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기존 합계 기존 합계는 중앙선거관련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0.8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는 거 하는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민주당의 2순위 후보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2장을 얻었다 좀 많죠. 그런데 진짜로 구해본 75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이 상위 후보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65장 당일투표지 100장당 진짜 구해보니까 뭐죠? 사전투표지가 72장이 있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국민대 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나 진짜 득표소를 구할 때의 경우나 똑같이 0.57 사전투표 100매당 당일투표 57매가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바로 강북구에서 해서 당락을 바꿔버렸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